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.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. 열심을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아지런히 널려 있는 빨래들을 보니 정글 맘 자격 충분.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.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. 이 정도면 원조 정글 맘 시은 씨도 울고 가겠는데요. 그냥 어디올까.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. 정글의 먹방 여신 박보용을 위협하는 먹방계의 라이징 스타.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.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. 봐봐. 그렇게 많이 누리자는데 지금 그래도 지혈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. 제가 이렇게 삶은 걸 잘 잊어먹어가지고. 어 이거 뭐야? 엄마 나 어떡해. 야! 나 잡았어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안 돼. 안 돼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동화뱀 잡았어 나. 어떡해. 얘야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왜 그래. 동화뱀 잡다. 이 세상에. 나 잡은 거 같지? 나 나 잡았어. 나 잡았어. 잡어 잡어 있어 없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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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나 있어 있어 얘 나 못 열겠어 너 너 너 여기다 너 잡았네 내가 잡았어 재호야 이모가 해냈다 아무튼 뭐라도 잡았으니 정글 여전사도 인정 과감히 까맣게 있어 깨끗이 창피해 아니야 여기 이럴 수밖에 없어 슬토 떼베끼는게 나갈 수 있을까요? 괜찮겠어요? 아 슬토 떼베끼는게 나 지금 나갔나요? 찍었죠 엄청 많이 봤어요 봤어요 콕콕거리 이걸로 인해서부터 연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고는 정글 여신 오지은 당신을 2대 털털여로 인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스러움과 무한 긍정 에너지로 행복을 심어준 히말라야의 홍일정 오지은씨가 있어 정글이 더욱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멋진 오지은을 발견한 곳 되게 후회하지 후회하지 너무 힘들지 늘 오빠들이 그랬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었어도 그것 때문에 느낀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 좋았어요 평균 연령은 낮추고 평균 체력은 높여주는 싱싱한 청량제 정글의 막내들 리버브 좀 더 주세요 너무 어색하겠네 제 목소리가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정글의 원조 막둥이 광이 광이 위에 붙잡아 정글의 음유시인 진훈 정글의 음유시인 진훈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 생식기 파충류를 사랑한 일꾼돌 미르 저 위에다 위에다 안전대다가 남자로 죽이는 거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정글 잡는 해병대 정석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 3년 만에 돌아온 정글의 음유시인 진훈